헬로우, 1, 2, 3 나마스테이, 인돌라이프 나마스테이, 디디바이아 오늘 저희는 다바에 다녀왔어요 오늘 저희는 무엇을 먹어요? 졸레밭두레 졸레밭두레는 병아리콩커리하고 튀김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졸레밭두레가 쫀득쫀득해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오늘 저희는 졸레밭두레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포장해서 집에서 먹을 예정입니다 졸레밭두레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다면 아주님의 블로그 링크를 설명란에 걸어둘게요 아대가 같이 곁들어 먹을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라이타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오이, 더위, 소금, 설탕입니다 라이타는 여름철에 인도 분들이 많이 드세요 먼저 오이를 채썰어주세요 큰 그릇을 가져오시고 그릇에 더위를 넣어줍니다 채썰어 오이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금을 넣어주세요 저희는 블랙솔트를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설탕을 넣은 다음에 섞어주시면 됩니다 블랙찍비 구구니 블랙찍비 구구니 양파 글라여타 촐레 바투레 아마도 오이인 것 같아요 1인칭 시점으로 한번 봐볼까요 엄청 쫀득쫀득해요 엄청 쫀득쫀득해요 이렇게 이렇게 음 음 음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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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깜짝 놀랬어요 응, 너무 깜짝 놀랬어요 저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언가를 태우고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서 천 안에 넣고 있어요 자유 매일? 사이맨? 나이 차가운 거 아니지? 사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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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좋? 사이맨? 이게 뭘까요? 한번 알아맞춰보세요. 정답은 다음 비디오의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